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숙제 편성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엘라라는 학생 이번에 샘플 수업을 잠깐 해봤는데 수업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건 해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거예요 단순히 동사 30 변화 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든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첨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트가 나와 있죠 이건 날짜 쓰면 됩니다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프린트를 하시면 돼요 프린트해서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적어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첨삭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그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봐봐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가 있냐면 뒤로 지금 208개가 더 넘게 있잖아요 이걸 해온 거예요 저는 그동안 어떤 학생들이 이걸 했을 때 뭘 틀렸고 맞았고를 다 첨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당연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건데 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동사 거기에 닿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적게 하는 거 이거 틀린 것들이 이렇게 첨삭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30개의 문장 이 학생은 지금 수동태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45개의 문장으로 넘어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99단과 마찬가지예요 99하면 81이 나와야 되고 2는 하면 4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되면은 도저히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 이벤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만들 능력이 된다입니다 그거를 안 하고서 영어를 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문장을 매일매일 정해줄 거예요 날짜를 주고 문장을 정해줄 건데 예를 들어 오늘의 문장이 글쎄요 I study English 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는 study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I에게 줘야 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3단 변화에 대한 정보를 줘야 돼요 study studied 그 다음에 studied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 열다섯 칼을 다 채워낼 수 있냐의 문제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동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비동사는 상태나 누가 누구인지에 대한 보호에 대한 개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I am smart라고 할게요 나는 똑똑하다 라는 문장을 이거 전부 다 맞게 펴낼 수 있으면 돼요 I am not smart가 되고 I am I smart가 되고 여기에는 이제 Have I been smart?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다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하루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고 그걸 갖고 제가 첨삭을 해서 맞춰갈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아무렇지 않아질 때까지 99 하면 80일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영어의 지도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문장을 뽑아내려면 그 지도를 보고 그걸 출력해내는 거예요 그게 빨라지다 보면 지도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나는 길을 아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How did it go?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How did it go?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It went well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문장을 내지는 It didn't go well 이런 식으로 부정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게 마음대로 되면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언어에 통달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아무도 이걸 안 하고 그걸 단어를 몇 개로 나눠가지고는 계속 배우는 만큼 잊어먹게끔 만들어서 오래 팔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영어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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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해야 되는 걸 하면은 돼요 근데 해야 되는 걸 안 시켜요 그래 놓고 숙제만 잔뜩 주고 학생들이 안 하면은 학생들이 못 하면은 그건 숙제를 안 한 네 탓이래 숙제를 할 수 있는 아이는 그 숙제가 쉬울 만큼 할만했던 아이들인 거고 숙제를 못 한 아이는 그 숙제가 그 숙제 이전의 다른 문제들을 이미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못 한 거예요 즉 학원에서 이제 숙제를 많이 줄 때 그게 진짜로 이 숙제를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의 관점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기기 위한 관점일 수도 있어요 누가 배워갈 건지 누가 정기세를 낼 건지의 관점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정확히 안 되는 학습 결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학습 결손에 정확히 맞는 약을 처방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이 칸도 비우고 이 칸도 비우고 이 칸도 비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것들을 제가 지정을 해 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매일매일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릴 거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